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NJ 다이오드에 forward bias를 인가를 했을 때 각각의 중성 영역에서 minority carrier의 분포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수식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만 요약해 보면요. 우리가 PNJ에 forward bias를 인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P타입 쪽에 있던 홀들이 건너가고요. 마찬가지로 N타입 쪽에 있던 전자들도 반대쪽으로 건너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너온 캐리어들은 각각의 중성 영역에서 minority carrier가 증가된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P타입 영역에서는 전자가 건너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자, 즉 추가적인 minority carrier가 생긴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던 것은 이 디플리션 리전 경계면에서의 minority carrier의 농도를 구했었죠. 이 값이 바로 디플리션 리전 경계면에서의 전체 minority carrier의 농도가 되겠고 우리가 이 P타입 영역에서도 minority carrier가 NP0만큼은 항상 이키블른 상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은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N타입에서 넘어온 전자에 의한 농도가 얼마인지 그것을 델타 NP로 정의를 했었죠. 델타 NP가 이 디플리션 리전 경계면에서 얼마만큼인지를 수식적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N타입 쪽에서 이 액세스 홀에 대한 농도를 한번 똑같이 유도를 해보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경계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겠는데요. 전자가 지금 N타입에서 건너옵니다. 건너오게 되면은 건너온 전자가 이 경계면에서 가장 많겠죠. 이렇게 농도가 높은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가 없는 영역 쪽으로, 즉 왼쪽으로 확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해 나가다가 여기는 P타입이기 때문에 홀들이 메저리티 캐리어죠. 즉 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너온 전자들은 메저리티 캐리어인 홀들과 만나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점점점점 사라집니다. 즉 이 농도가 점점점점 감소하게 되겠고, 어디까지 감소를 하느냐. 즉 원래 써몰 리키론 상태의 농도인 MP0까지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는요. 그렇죠? 이 경계면에서 이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겠고, 이 경계면으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질수록, 즉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모두 리콤비네이션 돼서 0으로 수염하는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건너간 홀들도요, 엔타이 명역으로 가면은 전자들과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디프리션 이전 경계면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모두 리콤비네이션 하기 때문에 이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는 0으로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 건너온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도할 수식은요, 바로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곡선에 대한 식입니다. 델타 MP, 즉 액세스 전자가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가지면서 감소하는지, 우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이야기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세스 홀도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식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지, 즉 이 곡선에 대한 식이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수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이 디퓨전하면서 발생하는 전류의 값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를 구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컨티뉴트 이퀘션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학기에 배웠듯이, 그리고 리뷰 시간에도 다뤄보았듯이 컨티뉴트 이퀘션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캐리어의 농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캐리어의 농도를 전부 다 기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컨티뉴트 이퀘션을 풀면요,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캐리어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컨티뉴트 이퀘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앞부분은 플럭스, 어떤 단위 부피 내에서 캐리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한 텀이 되겠고, 제너레이션을 고려한 텀, 그리고 리콤비네이션을 고려한 텀 이렇게 세 가지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인데 편미분방정식이에요. 라운드 T, 라운드 X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손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컨티뉴트 이퀘션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중성 영역, 뉴트럴 리전에 대해서 풀어줘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액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컨티뉴트 이퀘션을 풀어보려고 하는 영역은 뉴트럴 리전이에요. 뉴트럴 리전이란 것은 우리가 이미 가정하기로 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스텝정션이라고 이미 가정을 했었죠. 따라서 균일하게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트럴 리전 안에서의 N0, P0 값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원래 이 전체 캐리어의 농도는 지금 전부 다 폴로 표현했는데, 전자로 표현해도 동일합니다. 전체 캐리어의 농도는 이퀼리블 상태의 농도와 그리고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의 합으로 표현이 되고 원래 이 값은 P0도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어야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균일하게 도핑된 뉴트럴 리전만을 해석을 할 거니까 여기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죠? 따라서 그냥 어떤 상수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캐리어의 농도 값을 우리가 JP, 전류밀도 구하는 시기에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또 들어가죠. 앞에 부분은 드리프트 커런트 구하는 시 그리고 뒤에는 디피전 커런트 구하는 시기 되겠죠?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 JP 값을 여기에다가 넣고 정리를 한 시기 바로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시기 되겠습니다. 즉, 홀에 대해서 우리가 컨티뉴트 이퀘션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시기 나오게 되겠고요. 언제? 뉴트럴 리전에서 만족하는 컨티뉴트 이퀘션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일렉트론에 대한 컨티뉴트 이퀘션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줘야만 각각의 뉴트럴 리전 중성 영역에서 액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식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정들을 도입을 해서 식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겁니다. 뉴트럴 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컨티뉴트 이퀘션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가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뉴트럴 리전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포워드 바이어스는 전부 다 디플리션 리전에만 걸리고 중성 영역 뉴트럴 리전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도 0, 포텐셜 드랍도 0이라고 이미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너레이션이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뉴트럴 리전에서는 리콤비네이션만 발생을 하고요. 제너레이션은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너레이션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걸 고려하면 또 수식이 복잡해지니까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마지막은 스테디스테이트 상태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액세스 캐리어가 건너오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액세스 캐리어에 대한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다. 즉 dt분의 dn과 dt분의 dp는 0이 된 즉 시간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는 즉 위치에 대해서는 액세스 캐리어 농도가 다르겠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다는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테디스테이트 컨디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미분방정식을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용하는 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컨티디스테이트 리케이션에 부여하고 나면 생각보다 컨티디스테이트 리케이션이 꽤 간단해집니다.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포함된 항들을 전부 다 지워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도 없다고 했으니까 제너레이션 텀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디스테이트 컨디션을 가정을 했으니까 T로 미분한 항도 우리가 0이라고 둘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나면 컨티디스테이트 리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캐리어의 디퓨전에 관련된 텀과 리콤비네이션에 관련된 텀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성 영역에서는 액세스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점점점점 디퓨전 한다. 그것을 기술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서요. 이 디퓨전 컨스턴트로 이 두 항을 나눠주면요. 여기 삭제되고 분모로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서 디퓨전 컨스턴트와 캐리어의 라이프타임을 곱한 값에 루트를 취한 것을 우리가 L이라고 취한을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었죠. 이것을 우리가 디퓨전 랭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단위를 계산을 해보면 센티미터가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었고요. 이 값의 의미는 결국은 디퓨전 컨스턴트와 라이프타임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캐리어가 평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L로 취한하고 나서 이 컨스턴트 리퀘션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형태로 써보면요. 우리가 공업수학 시간에 이런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 한 번쯤 다들 풀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2차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은 일반의 꼴이 어떻게 나오나요? 익스포네셜 함수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을 겁니다. 익스포네셜 함수 아니면 코사인, 사인의 조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의 꼴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두 컨스턴트 리퀘션을 풀어서 액세스 홀과 액세스 일렉트로에 대한 식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일반의 꼴이 다음과 같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일반의 꼴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경계 조건을 우리가 부여해서 이렇게 개수를 찾아 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한 경계 조건들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결국 A와 B 이 개수들을 구할 수 있겠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에 대한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또 계속해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유도한 액세스 캐리어에 대한 경계 조건들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 디플리션 이전 경계면에서의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 정션 경계면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 즉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0이 된다라는 이 경계 조건들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알아낸 이 컨티뉴티 퀘션을 풀어서 얻어낸 이 결과 즉 이 일반의 꼴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이 개수들 A, B, C, D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에 대한 분포에 대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이 경계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PN 다이오드의 길이가 매우 충분히 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PN 정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디플리션 리전이 존재를 하고 이 P타입 중성 영역의 길이를 우리가 WP 그리고 N타입 영역에서의 중성 영역의 길이를 WN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전자가 N타입에서 P타입 쪽으로 건너왔죠. 전자가 디퓨전해서 확산해 나가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지금 가정은 이 전자의 디퓨전 랭스 전자가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보다는 이 WP, 이 P타입의 중성 영역이 충분히 길어서 충분히 길어서 전자가 확산해 나가고 리코비네이션 되면서 점점 감소하는 그 분포를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 P타입의 중성 영역이 길다. WP가 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 PN 다이오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 캐리어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갔을 때 충분히 멀리 갔을 때 전부 다 리코비네이션 돼서 사라진다. 이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되느냐. 짧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경계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액세스 홀과 액세스 일렉트론에 대한 식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필이라서 최대한 수식을 안 쓰는 것이 좋긴 한데 한번 그래도 같이 연습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델타 PNX는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일반의 꼴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L, P, 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경계 조건을 두 개를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때는 이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0이 되죠. 0이 되고 X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를 대입해보면 여기 익스포네셜 항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알고 있죠. 액세스 캐리어가 발산해서 무한대로 증가되진 않으니까 결국은 X가 무한대일 때 발산하지 않으려면 이 A라는 값이 결국은 0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0이 되어서 이 첫 번째 항은 사라지게 되겠고요. 결국 남는 것은 뒤에 항만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 조건을 이렇게 대입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X가 경계면, 디플리션 리전의 경계면 XN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었죠. PN0, эксп네셜의 KT, QVA-1로 주어졌었고요. 이제 이 A는 0이니까 첫 번째 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이 바로 B, эксп네셜의 KT, QVA-1로 주어졌었고요. 이제 이 A는 0이니까 첫 번째 항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것이 바로 B, эксп네셜의 마이너스 LP 분의 지금 X가 XN일 때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우리 쉽게 계수 B를 결국은 구했습니다. BN0, KT, QVA-1하고 이 항을 넘기면 되겠죠. 넘기면, эксп네셜의 LP 분의 X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 구했죠. 결국 델타 PNX는 계수가 이만큼이네요. 귀찮지만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эксп네셜의 KT, QVA-1과 эксп네셜의 LPXN이 있었고 이 뒷부분이 이만큼이 있죠. эксп네셜의 LP 분의 X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 구했죠. 결국 델타 PNX는 계수가 이만큼이네요. 귀찮지만 다시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эксп네셜의 KT, QVA-1과 эксп네셜의 LPXN이 있었고 이 뒷부분이 이만큼이 있죠. 그쵸? эксп네셜의 마이너스 LPX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지금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하나로 묶었죠. 그쵸? 이렇게 묶어서 앞에 계수, 이것이 B가 되겠고요.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델타 NPX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경계 조건들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유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эксп네셜의 마이너스 LPX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지금 이 식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하나로 묶었죠. 그쵸? 이렇게 묶어서 앞에 계수, 이것이 B가 되겠고요.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델타 NPX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경계 조건들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유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얻어낸 수식은 바로 액세스 홀과 액세스 일렉트론에 대한 분포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익스프네셜 함수 꼴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결국은 이렇게 점점점점 감소하는 이 그래프의 모습이 익스프네셜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액세스 캐리어의 위치에 대한 분포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를 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식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Short Diode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야기 하였듯이 우리가 유도한 이 액세스 캐리어에 대한 식은 다이오드의 중성 영역의 길이 WP와 WN이 충분히 긴 상황을 가정했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PN접합을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PN정션을 만들 때 P타입 웨이퍼가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온들을 주입을 해서 도펀트들을 주입을 해서 N타입 영역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렇게 PN다이온을 만들게 되면 P타입의 영역과 N타입의 영역이 충분히 길지 않고요. 보통은 어느 한쪽이 매우 짧은 길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위쪽 그림과 같이 P타입의 영역은 충분히 긴데 WP는 충분히 긴데 WN이 좀 작은, 어느 한쪽이 좀 짧은 구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한 수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계 조건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의 경계 조건은요. 이 델타 PNX가, 즉 X가 무한대일 때, 즉 이 길이가 충분히 원래는 길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무한대, 액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은 액세스 캐리어가 0이 된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XN과 지금 WN이 매우 짧은 상황이에요. WN까지 도달했을 때, 즉 이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보통 PN다이오드 끝에는 금속 전극이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금속 전극이 이렇게 끝쪽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액세스 캐리어가 디퓨전돼서 오다가 이 금속 전극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는 일렉트론과 홀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금속이니까 따라서 이 끝에서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원래의 경계 조건은요.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즉 이 중성 영역에서 충분히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걸로 가정을 했지만 우리가 숄 다이오드에서는 이 경계면, 이 끝 경계면에서 그냥 액세스 캐리어가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이러한 경계 조건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뀐 경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좀 전개를 해보시면요. 조금 귀찮아지는데, 왜냐면 항들이 막 살아있게 돼서 좀 정리가 귀찮은데 수학적으로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귀찮아지는 과정들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Sine Hyperbolic Function의 형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익스포렌셜 함수의 꼴이었는데 Sine Hyperbolic Function의 꼴로 바뀌게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정을 추가해서요. 만약에 이 다이오드의 길이가 Diffusion Length보다 매우 짧다면은 우리가 1학년 때 기초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었죠. Sine Hyperbolic Function의 이 값이 지금 LP분의 WN이 그렇다면 1보다 매우 작은 값이 될 테니까 이 Sine Hyperbolic Function의 값이 그냥 선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수식이 조금 더 간단해져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원래는 익스포네이션하게 감소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X에 대한 1차식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 길이가 매우 짧은 다이오드라고 하면요. 이렇게 액세스 캐리어가 리콤비네이션 되면서 점점 감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리콤비네이션 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쭉 디퓨전해서 이 끝에 경계면 금속 전국에 만났을 때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되는 형태로 선형적인 액세스 캐리어의 프로파일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이 숄 다이오드에서 롱 다이오드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익스포네이션하게 나왔던 수식은 롱 다이오드에서 나왔던 수식이고 우리가 숄 다이오드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또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는 수식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에 맞는 그런 수식들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가정 상황에서 이렇게 수식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면서 계속해서 강의를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